드디어 의류 브랜드 어그로 아시죠?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굿즈 제작에 참여한 크리에이터 오인의 자유랭크 3판 한판 이기면 10장, 두판 이기면 20장 3연승 시 50장을 저희가 부리도록 할 겁니다. 그럴리가 없겠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3연패를 한다? 그리고 제 사비로 50명을 추천해서 증정을 할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, 사실.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. 윤희, 잔나, 오빠 아니면 될 거 같은데? 윤희만 안 하네? 나 이게 주작이야 진짜! 니 차례야! 여진을 왜 들었어? 세랭핑.. 패배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호연! ei하! 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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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자! 뿅 뿅 뿅! 그렇지! 옥케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! 잠깐만 생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수미 아까 런블라인걸! 아 이거 진짜 3연패 하면 웃기긴 하겠다 아 말도 안 돼 3연패 진짜 이거 억테니얼 리얼 3연패 하면 50만원 사비이신가요? 아 50개 사비? 아니요 이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요 이기면 10장이죠 지면 50장 그렇죠 그렇죠 라인 걸어줘 라인 자 갑니다 행체미 앉아 자 탑 따라따따라 다 뒤졌다! 오케이 저 탑 야 이거 내가 이거 지킨다 이거 마지막 승리 오케이 창대군 정글 끝났다 오케이 끝났다 진짜 끝났다 제발 교수님 원딜 제발 따라라라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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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됐어 세로가 미드 현솔이 서폿 아 오케이 다 주라인? 뭐야 다 주라인이야? 네 다 주라인이에요 저는 일단 본계정 브라인 정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3연패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미드 갑시다 갑니다 따라라라따따따 바로 나야 오케이 따라리로리띠 나랑도 오 낫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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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진짜 자 정글 바로 갑니다이 준비 완료 됐다 원한다면 솔직히 낫배 자 갈게요 자 그웬 자 랭과 레빅톤 피오라 잭스 얌이 오즈리오 봉슬 있었다고 텀 누구냐 Loops 아 이거 그래 이랴야지 우리 에벨 많이 낮아졌나보네 이거 그래 챔피언들이라서 무조건 임배 못 참고 온다 이거 우리 대기하자 여기서 아ул 아 얘 1랩'RE 간다 간다 노풀 노풀 와 챌린저 기환 x나 멋있어 오니? 기지합니다 이거까지 이거까지 야 잠깐만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와요 여기서? 여기 집에 여기? 따가운 까비 근데 이거 잡을만해요 와 죽을뻔했다 자 오른으로 못 갈 심파자 합법적으로 갑니다 뿅 갈게요 어 그래 빠졌다 더블 던졌어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이거 내가 져줄 수 있나? 우리 이거 지는 게 낫긴 한데 3연패 가지고 딱 고속적으로 지는 게 시청자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억지로 하면 재미없어 진짜 억지로 한 티 나면 저항받아 한번만 eff Um 절대 한번만 마지막 Witch 너는 강타 누른다 5분 기달려 봐라 Pier시 나 주려고 일부러 안 치는 거 봤어 침대izzades 1 sn ㅋㅋ 야 잠깐만! 트위치 어디갔어? 태풍 트위치 왜 죽어 있어? 채킬 트위치 어떻게 된거야? 헤파 광라바 야~! 좋아좋아 서울대 보냈다! 너이스 우리 아들 엄마는 배부르다 어 금지 감에서 이거 지맥 때 트위치가 문제가 있는 거야 쥐eeepy 본소리야 나 탈진있어 이거 한타 한번 하자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잡아야돼 야 근데 이거 맞아? 야 오공 존나 세 와 나 개방했는데 존나 세 그렇지 친구들 그렇지 친구들 예! 믿고있어서 나이스 여러분 이판 이길라라니야 벌써 이겼죠 게임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데 동의합니다 안녕 어 암호모 살려 암호모 살려 암호모 어그로중 군대가 두개 나이스 우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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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암호모 이겨져라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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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개잘 눌렀는데 잠깐 빠졌다가 나 가는 중 어 뭐야 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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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싸우면 돼 싸우면 돼 이제 트위치 왔다 트위치 왔다 갈게요 갈게요 간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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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E 못 썼어 어 이거 뭐야 점 더블킬 점 트리플킬 자 여러분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해볼까요 진짜 끝내러 가볼까요 자 선생님들 세팅 치지 말고 집중해요 집중해요 용용 우리 용한타 하면 절대 안 진 오케이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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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궁 쓰는 중 잡았어 나이스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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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앞에 다 볼게 나만 신경 쓰지 마봐 오케이 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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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는데 아들 화이팅 그거 너무 이제 유명해 그거 친구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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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떻게 끌었어 이거 어떻게 끌었어 어 그걸 나한테 오케이 자아 점 사고 x3 안 끌어 Sis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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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아니네 피1 피1 잡아야돼 잡아야돼 쯔! 쯔! 와 나이스 나이스 승전복? 오 오고! 오케이! 투버먼트 투버먼트 데드 나왔어 데드 나왔어 어 이것도? 이길 것 같은데? 오케이 잡았다 가라 송창대모톤 맞추기 아니 힐러가 계속 들어오는데요? 자 여러분들 자 칩착하게 드리고 먹어요 바론도 나왔어 바론 오케이 어 여기 비우고 오케이 어 저 이거 위험한데? 부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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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없는데? 어? 어? 나 키아 해줘요 나 키아 해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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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엄마 간다 비하구 딸모 안들었는데 오케오케오케 믿고 있었다고 엄마 자장만갔어 후 제드 노종 제드피일 제드피일 어어 잠깐만 out 노트릭궁이나 아직도 있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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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혓바닥 엄마 하아악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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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악! 근데 이거 좀 힘들지, 게임이? 잘해요, 저 사람들. 상대가 좀 잘하네요. 그러네. 상대팀에 다 이해할 미가 없는지. 저 사람은 다 위장치워야, 위장치워. 피곤해서 잘못 봤나보다. 그럼. 뿅! 바론 치게 해주면 안 돼? 님들, 쟤네 집 못 가게 해주세요. 오오? 오오? 어? 제가 말하는데? 잠깐만, 잠깐만. 해봐, 해봐, 해봐! 끝났다, 끝났다. 다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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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겠다. 끝났다. 님들, 빨리 손을 눌러요, 손을 눌러요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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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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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끊어, 끊어, 끊어.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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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비에고 왔는데, 비에고 왔어. 아 까비. 저기 한껏 나는데.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왜 못 끝났어, 세류야? 아 끝내려 했는데 비에고 왔다니까? 틀린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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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린다면 보여주나? 이거 뒤에 그림자 있어요. 오, 좋아! 어? 잠깐만, 잠깐만, 이거. 우영님 빼야 되잖아, 당한가? 쟤디 W쿨. 우주나! 어? 궁을 못 쓰고 죽는데? 우영님? 까비. 궁을 진다고? 맞다. 아 이걸 줘. 아 진짜 아깝다. 난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어. 진짜 아깝게 하다. 나 최선을 다하긴 했어, 근데. 까비까비. 아 이걸 지내, 이걸. 오니? 아 역시 생일 기념으로 이렇게 쏠라고 계리 형님이. 역시 대인배시다. 아 진짜 어떤 걸 배워야 된다니까? 1대1 들어오세요. 이스패. 존중합니다. 1대1 들어오세요. 자 일단은 굿즈 50장. 끝났고요, 여러분. 굿즈 50장. 기적같은 사면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쟁이들이기 때문에 또 기적의 참패.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범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범인을 찾아서 지는 사람이 10개빵으로 1대1 이어서 히든 미션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는 사람이 10장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더 추가하죠. 50개 너무 작다. 그렇지? 50개 너무 작다. 그쵸? 너무 작아. 너무 작아요. 작잖아. 단판 할까요? 3판 2선생 할까요? 단판 2선생 할까요? 그러면 룰루를 설명드릴게요. 무작위 3번 돌려서 맘에 드는 거 고르기. 3번 다 돌렸는데 리룰이 없다.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. 이해됐죠? 딱우 형님. 갑니다. 스펠일은 그냥 자유로 하죠? 오케이. 룬은 그걸 할까요? 그 애초에 있는 거? 아 오케이. 룬은 감전이면 감전. 오케이 오케이. 뭔 말인지 알겠다. 제가 진짜 범인이 누군지 샅샅이 찾아가지고. 겁나 좋은 거 같은데 이거? 이 이상 있나? 이 이상 없는데? 이거 괴삭인데? 아 맞다. 근데 탑에서 할까요? 미드에서 할까요? 미드에서 하죠. 미드에서 그것만 하죠. CS 100개랑 집 한 번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잠깐만 나 룬 잘못 든 거 같은데? 이러면 감전 들어지지 않나? 아 선생님. 선생님 죄송해요. 제가 룬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아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대로 들고 가죠? 저도 잘못 들었어요. 저도 원래 맞춰져 있는 거 못 들었어요. 아 잠깐만. 탐켄치야? 이거 카운터 아니야? 근데 나 텔포잖아. 텔포면 유리하지 않을까? 자 뭐냐. 룬은. 집 한 번에. 딱우 형님 이거 지시면. 큰일 납니다 진짜. 어 뭐야 이거. 어 뭐야. 어? 어? 아 리허크 됐지? 그냥 계산해놓을까? 어어? 우양이 형님. 우양이 형님. 킥. 아. 오케이. 땅우양님은. 범인이 아니었어. 오케이. 이거 한 명씩 빠지는 건가요 이제? 이긴 사람. 다 한 명씩 나가면. 개비형 혼자 낳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자. 설마 다 지겠어요. 자 현재. 굿즈. 60개 정립되었고요 여러분들. 아 다이아한테 어떻게 져. 됐어. 준비됐어? 그럼. 이륙 준비 완료. 아 이거 존나 그려. 얘 아니야. 개오버야. 형 한 번 썼다. 오케이 나도 한 번 썼어. 아 제발. 나 두 번 썼어. 야 재밌게 마지막으로 가자. 세 번째로 가자. 세 번째로 가자고? 세 번째로 가자 재밌잖아. 오케이. 자. 이리 와. 아. 아니 근데 물몸이 할만해. 물몸이 솔직히 할만해. 진짜. 난. 최강인. 아 나 마방 들었어요. 와 나는. 마방을. 드지도 않았는데. 마방이 되게 높네. 아이고. 아니 아직 몰라. 어떻게 된 거예요. 진짜 아직 모른다. 아직 몰라. 여러분들 이거 CS로 이기면 되잖아. 그쵸?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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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순 없지. 그만둬. 어어. 어어. 어어? 아. 자. 수고하셨습니다. 퇴근할게요. 아이고. 아이고. 잘 봤습니다. 다음. 다음. 아 시숲씨 들어와 시숲씨. 저 먼저 가나요? 어 시숲씨가. 아까 방송을 좀 오래 해서. 시숲씨부터. 아 오케이 오케이. 자. 현소리도. 범인이 아니었어요. 굿주 70개 적립됐고요. 자 갑니다. 승리를 위해. 오 괜찮긴 한데. 어 혹시 시숲씨 나왔어? 어 박았네? 편하게 저는 그냥 첫 번째 거. 원거리야 근거리야 혹시? 저. 중거리요. 근거리야? 중거리 중거리. 중거리는 뭐야. 아니 중거리일 수도 있죠. 한 번 더 돌리면 좋은 거 나온다고요? 샹. 어 나쁘지 않아. 라이프씨 개좋거든요. 오히려 이게 안정적이야. 야 솔직히. 청가버 이런 거 말고 그냥. 도랑검 거. 도랑검으로 가시죠. 도랑검 아냐 도랑검. 재미없잖아 그치? 아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. 그치. 아시잖아요 화끈한 거. 시원하게. 빨리 아이템 보여줘 궁금해. 형이 도랑검은 어디 가고. 시숲아. 넌 어디다 놨어? 저는. 범이랑 광패. 바꿔치기 왔죠. 아 형은 감기 걸려가지고. 추워가지고. 안 되겠다. 야 저 노잼으로 갈게요. 오케이. 범인찾기 지금 5분 전. 어허. 어디서 실수를. 어허. 시숲군. 어. 시숲군 착취에요. 아 이거 못 먹었네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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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숲군. 자. 시숲군 아파요. 아 전혀 지장 없죠. 어허. 어허. 아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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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. 세로야. 혹시 너한테 제안 안 해도 될까? 어떤 제안이요. 마지막은. 블라디데 오른 룬 찍고 어때? 그래요 까짓거 합시다. 아아. 동담 농담. 농담이에요 진짜? 그럼 농담. 할까 그냥 진짜? 아 저 상관없어 형 하고싶은대로 하죠. 왜냐면 형 마지막으로 저 배치한 이유가 에이스 대전이라 그런거 아니에요? 아니야? 아님 말고. 아 그러면 룬은 어떻게 할까 룬은. 근데 룬 찍으면 내가 너무 유리하지 않나? 아 괜찮아요. 세로야. 네? 잘 먹을게. 아 형 걱정하지 마세요. 형 근데 오른 템 만들기 혹시 하는거 아니죠? 아이 세로야. 오른의 컨셉이 뭐야? 대장장이? 타건이 써야지. 아아. 하하하. 세로야 그때 기억나? 한 몇개월 전에 형한테. 쏙히 따윈 그 기억? 잊지 않고 있죠. 세로야 말좀 해. 아하하하. 세로야 말좀 해. 세로야 방송이다 방송좀. 방송사고 날 뻔했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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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야 1렙 운동이 몇초야? 1렙 운동이 10초요. 어 되게 좋은 챔프네? 자기 챔이거든요. 엄마가 형. 형님 마나가 없는거 같은데? 세로야. 오륜을 하는거 좀. 너무 형이. 유리한거 같으니까 다시 할까? 형 이제와서요? 형이 생각해서 잘못한거 같애. 마나가 없는데 내가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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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생각이야. 하하하하. 집 한번 갔다와야겠다.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. 한번 갈까 우리? 갈까요 갈까요? 어 지금 가자 지금 가자. 먼저 가 먼저 가. 오케오케 가는 중. 오케오케. 가는 중 맞아? 야 집 한번 가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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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가는 중이란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형 CS가 많이 밀리네요? CS사가 제일 재미없는 거 알지? 아 그럼요 그럼. 진짜 개 노잼. 형님. CS가 5개 남았는데요? 아 세로야 진짜. 그럼 그만둬. 진짜 그만둬 세로야. 오케오케 그만 먹는 중. 아 세로야. 잠깐만. 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짜 잠시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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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콤보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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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W 반응 못했어. 저 순간. 이게 할 수가 없네. 저 콤보는 아.. 존나 잘했는데 저거 W 못 쓰는 콤보인데 아 도란반지 한 개만 없어서 졌다 이거 사도란이나 이겼다 형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맘에 드네요 와..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결말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뿅 야 나 마지막 왜 졌지? 다시 보기 좀 보자 아 나 마지막 진짜 잘했는데 아 진짜 마지막에 잘했어 정말 이게 여러분들 블라디가 W를 미리 안 누르면은 궁을 못 쓰는 콤보였거든요? 아니 왜 졌지? 형 케냈어? 그럴리가 설마 봐봐 콤보가 기가 막혀 슬로우 맞추고 Q 9 2 이거 고춘이 콤보 빰 에어번 떨어질 때 못 써 여기서 우와 와 이 괴물같은 퀴가 아 이거는 통케 묻힐 때 묻히면 되겠다 아 저 맞췄으면 이겼는데 저거 진짜 3년만 젊었어도 됐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좀 잘했다 그쵸? 존나 잘했다 봐봐 이 콤보가 에어본이 안 끝나서 궁을 무조건 맞는 거였거든요? 고춘이 콤보 Q 궁 E 해서 여기서 에어본이 남아있어 에어본이 남아있어서 이거 못 피하고 맞아야 돼 어? 그래서 강화평타 점화 걸고 이 친구 웅덩이 빠지고 여기서 야아 평 Q southeast 우웨의 찬양 1번째 1번째 오늘 분노에 맞서 순격적까지 할게요 안되겠어요 진짜 다 뒤졌어 진짜 뒤졌다 그 외는 전철이라고요? 그런 말 있죠 가위는 가위를 이길 수 없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 외는 면역상태입니다 그 외는 면역상태입니다 그 외는 면역상태입니다 observers 천애